우주의 모든 별 중에 가장 아름다운 별, 지구 하지만 지구는 70억 인류 모두에게 똑같이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누군가에겐 타는 듯한 목마름의 별이며 누군가에겐 칠흑같은 어둠의 별이기에 우리는 지구의 바다를 인류의 마실물로 바꾸고 지구의 자원을 인류의 빛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빛과 물이 닿지 않는 것을 우리의 기술로 채워갑니다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 두산중공업